님이 30문장씩 매일 연습 좀 하라고 했습니다. 연습 하세요 셔플 셔플 했는데 또 이거 나오네? 딴 걸로 바꿔야 되겠다 다음 문장 웰시 아까 봤구요 셔플 걸린 거 맞나? 셔플 맞는데? 셔플이 안 걸린 거 같아 자 그래서 그것은 사자니? 라고 묻습니다 누구보다 부터 만지면 It is a lion 묻는 말 아 이게 묻는 말이에요? It is a lion이 묻는 말이었습니까? 당황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묻는 말인가요? 그것은 사자니? It is a lion Yes, it is a lion Yes, it is a lion 사자가 아니라면 A lion Isn't not은 줄였어서 뭐가 된다? Isn't 아이고 No, it is not lion 이렇게 할 수도 있다 B 동사 문장 할 때 배워봤고요 계속해서 It is a lion 나는 행복하다 아, 너는 행복하다 오케이 이 문장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They walk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고요 그들은 걸어가니?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렇지 좀 들리게 얘기해 Do they walk? 오케이 문장 완성 Where do they walk? 그렇죠 Where do they walk? 그랬더니 그들은 빵집으로 걸어갑니다 They walk They walk Walk to the bakery To the bakery 무슨 뜻이에요? 빵집입니까 이게? 이게 빵집이겠지 To the bakery 무슨 뜻이에요? 빵집으로 투스쿨 뭐예요? 투스쿨 학교로 앳스쿨 뭐예요? 학교에서 인더 룸 뭐예요? 그 방 안에 뭘 자꾸 붙이죠? 이름 앞에 뭘 붙이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뭐가 보였어요? 기억이 안납니까? 오케이 30문장씩 안하는 티가 너무 납니다 오케이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They walk to the bakery 자 너 뭐 읽니? 누가 다 붙어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2 2 2 3 2 2 3 2 4 4 5 그래서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조금만 기다려주고 끊자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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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번씩 써서 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30문장씩 매일 입금하시구요 성취도 높음은 1회 밖에 안됐네요 오늘 며칠이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받아서 가시구요 잠깐 기다려주시구요 좌푸로 잠깐 끄켜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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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